국립공원 무등산 일대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작업이 마지막 과정만을 남겨뒀습니다. 두 명으로 구성된 유네스코 현장실사단이 내일부터 무등산 주상전리대와 화순운주사와 적벽, 담양중록원 등을 3박 4일 일정으로 둘러봅니다. 현장실사는 유네스코에 제출된 현황의 사실여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차원입니다. 무엇보다 해발 1000m 높이의 폭 7m에 이르는 무등산 주상전리대는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가 뛰어납니다. 유수한 세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 예비 실사에서 아주 높은 평가를 받는 건 사실입니다.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정민과 호흡하고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같이 어우려져야 하기 때문에 무등산권을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 광주시는 국가지질공원 인증과 국제워크숍 등 7년간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왔습니다. 내년 4월 최종 인정되면 제주도와 경북 총성에 이어 국내에서는 세 번째 퀘겁니다. 유네스코의 인정은 관광객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할 수 있습니다.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에 광주 전남이 들어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세계 여러 곳에 홍보 효과를 얻게 되고요. 제주의 경우 관광객이 88% 증가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. 무등산 일원이 국가의 명산을 넘어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세계적 자연유산으로 발돋움할 기회를 맡고 있습니다. KBC 강동일입니다.